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 해외직과 핫질로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여러가지 세일정보 모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일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고 처음 신규고개 가입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15% 세일되서 제품들 초특가에 구입가능합니다. 남성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아이들 파카 종류들 초특가 40불 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미일피거 공식 홈페이지 40% 추가 세일되고 있는데 이전에 세일되던 제품들 가격 많이 떨어진 제품들 여러개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47불 정도 구입가능하고 4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스트데인 사이트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아니코드 나왔습니다. 아페스의 제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화장품 종류들 또는 향수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특별한 세일은 없지만 한국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이솝 제품이라던지 조말론 향수, 르라보 제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모아봤습니다. 메종키친의 제품들 환율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페치 사이트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10% 할인코드 있습니다. 정상가 제품들에게 전부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페치 사이트 현재 무료배송도 진행중에 있어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유발란스 327 문셀 화이트 색상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보다 세일폭이 더 커졌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소스 사이트의 바버 자켓들 초특가에 구입가능합니다. 정상가 또는 세일되는 제품들 20% 세일 가능하여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봤고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30% 세일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60% 세일되고 있고 아이오브 사이트 같은 경우도 사이트 전체 20% 할인코드 나와있고 추천인코드 입력하시는 경우 5% 추가 할인 페이코로 결제하시는 경우 또 그 금액에서 할인되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래쪽 설명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 통카페 들어오시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2시간 정도 전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고 많은 직구 고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사항 남기셔도 빠르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도 세일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팔로우 하시고 빠른 세일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홧띠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20% 할인코드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적용되는 게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여기 이메일 사인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메일 사인업 하시고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쿠폰 받을 수 있어서 현재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그 금액에서 15% 세일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남성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원래 가격 250불짜리 제품 99불 56%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현재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8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곱하기 점파로 해서 15% 세일되면 68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프리마로프트로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 있는 제품이고 프리마로프트 같은 경우는 신소재인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다운 자켓 말고 여러가지 자켓 종류들 대부분의 제품들 프리마로프트로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사이즈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남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스웨터 종류 같은 경우도 100불짜리 제품 40불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그 금액에서 또 15% 세일됩니다. 남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이크루 공식 홈페이지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가디건 종류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코트 종류들도 초특가로 100불이 안되는 금액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여자아이들 피시테일 파카 종류들 보고 계시는데 현재 6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 추가 세일되면서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 구입하시는 경우 여성분들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둘러보시는 제품이고 여자아이들 세일되는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파카 종류들 초특가에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7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남자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가족 전체 제품 여러개 장바구니 담으셔도 200불 넘지 않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초특가 세일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타미일피거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또는 정상가 제품들도 15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4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 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전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원래 가격 190불짜리 제품으로 2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현재 말도 안되는 초특가 47불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요 금액에서 150불만 넘게 구입하시면 40% 추가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47불 곱하기 점용 요렇게 하시면 28불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1100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곱해보시면 3만 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3만원 정도의 요런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고 색상도 두가지 색상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세일되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세일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40%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제품이라던지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맨투맨 같은 경우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원래 가격 60불짜리 제품 15불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40% 세일되기 때문에 9,900원 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있고 색상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스트데인 그리고 샵밥 사이트 두곳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계열의 회사고 보여드린 두 사이트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미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으로 무료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전부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리데이 치어 이렇게 나와있는 제품들 전부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앞에 세 티셔츠 같은 경우 62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이 금액에서 25%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라코스테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가격 많이 떨어져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25% 세일되기 때문에 현재 47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35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계산해보시면 4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울리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카코트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가격에 50% 정도 세일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울리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능성 제품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알파인더스트리 MA1 항공점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가격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도 세일러 왔을 때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제품인데 현재 보시면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6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60불 곱하기 점치로 하면 45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곱하기 1100원 요렇게 하시면 5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미 힐피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도 50%나 세일된 5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25%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요런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가장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요런 티셔츠 같은 경우 17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추가 세일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쁜 제품들 여러개 있습니다. 띄어리 제품을 비롯해서 코란 제품이라던지 알파인더스트리 제품들도 하나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도 이쁘고 가격 아주 좋습니다. 요 제품 따로 빼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여러개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샵밥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 제품들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빈스 제품을 비롯해서 레겐본 토리버치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입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오늘은 화장품 종류들 그리고 향수 종류들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워낙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들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반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이 구입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솝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셔도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룸스프레이라던지 여러가지 세트 종류들 가격 좋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말론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조말론 향수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르라보 제품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한국 가격과 비교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 조금 예전이기는 하지만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여러 제품 가격 조정됐습니다. 원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달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 한번 검색해보면 1100원이 깨진 현재는 1086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전 환율까지 떨어져 있어서 1100원이 무너진 상태라서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 카드홀더 182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세팅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할 때 붙지 않고 만약에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는 경우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고 182불인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6원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19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명품 지갑 종류라든지 카드홀더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종키친의 제품들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격 더 떨어져 있고 가격 더 좋아졌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헤드 후디 같은 경우 197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티셔츠 종류들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메종키친의 폭스헤드 가장 기본적인 티셔츠 51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43%나 세일돼서 이전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동일한 제품 색상 조금 다른데 66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종키친의 로고 그려져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도 안되는 초특가 39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제품들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메종키친의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갑 종류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페이지 4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파라점퍼스 제품들도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고비 같은 경우는 사이즈 대부분 빠졌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정색상 네이비색상 남아있는데 556불로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하니까 파라점퍼스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환율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 더 좋아졌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미 제품들도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를 비롯해서 후디 종류라던지 셔츠 종류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명품 핸드백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페스 하프문 백이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르메르 범백 같은 경우도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프화이트 제품이라던지 마르니 트렁크백 메종 마르셔라 등등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토템 제품을 비롯해서 닥터 마틴 오프화이트 생노랑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아미 제품이라던지 메종 키친의 제품들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팟패치입니다. 팟패치 사이트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12월 14일까지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팟패치에서 감사하게도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10% 할인코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 제품들 1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 할인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팟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스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배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금액에서 정상가 제품들 10% 세일받으신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327 문셀 화이트 색상 사이즈 보시면 딱 한 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9.5 275mm 구입할 수 있으니까 사이즈 맞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린 금액에서 15%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꼼데가르송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한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372,000원에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10% 세일돼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관부가스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고 무료배송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꼼데가르송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위치한 여러 부티급 매장들 제품들 올려주고 있는 오픈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동일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 제품들 현재 이번주에 나온 신상 제품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에도 전부 다 10% 세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신상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이전에는 최대 50% 세일이었는데 현재는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반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도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세일링크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입을 수 있는 요런 맨투맨 스톤아일랜드 제품 40%나 세일되어서 14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MSGM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페치 직구하는 방법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친구 추천으로 15% 할인코드 제공했었는데 현재는 10% 할인코드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 입력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사이트 정상가 제품 또는 세일되는 제품들에도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전부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버 자켓들 초특가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 오리지널 A7 자켓 같은 경우 250파운드 판매되고 있고 사이트 다양하게 남아있고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스트릿 패션 위주의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무료배송 조금 느립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금액 지불하시고 빠른 배송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뿐만 아니라 바버 비데일 자켓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에쉬비 자켓도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됩니다. 인터내셔널 듀크 같은 경우는 119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면 13만원대에 구입 가능해서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버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나이키라던지 아디다스 컨버스 제품 등등의 링크들은 아래쪽에 따로 링크 뺏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보시고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바버 제품들만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양한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소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팁이라던지 리뷰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폴스미스 30% 세일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30% 세일 아니고 아래쪽 링크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다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 전부다 포함된 금액에 배송비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지브라 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 105불 정도에 구입가능해서 11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그리고 지브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 88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10만원 정도에 구입가능합니다. 커플 링크스 제품도 하나만 빼서 보여드리고 있는건데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유니크하면서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전부다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전부다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에 관부가세 전부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구입하셔도 많은 제품을 구입하셔도 전부다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금액이고 특별한 추가금액 없이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언제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또는 정상가 제품들 최대 60%까지 추가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인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장바구니 담으면 자동으로 세일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구두 종류들 원래 가격 115불짜리 제품인데 99불까지 세일되고 있고 60% 세일받으시면 40불정도면 구입가능해서 대략 44,000원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15만원 돈 주셔야지 되는 제품들인데 아주 저렴한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 새 붙지 않습니다. 다양한 락포트 제품들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더 많은 세일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 대신에 80불 이상 구입하시고 앱으로 주문하시고 할인코드 요구 입력하시는 분들에게만 20% 세일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제 초대링크 있습니다.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5% 할인되고 결제 페이코로 결제하시는 경우 카드사마다 할인 조금씩 다르지만 추가 세일도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면 사이트 전체 20% 플러스 5% 그리고 페이코 추가 세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건강식품 종류들 12월달 구입하실 분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페이지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가장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 순서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품들 구입하시면 실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목욕량품을 비롯해서 스포츠 보충제라던지 먹을 수 있는 신용품 제품들 특히 잼이라던지 이런 것들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아이들 씹어먹을 수 있는 멀티비타민이라던지 유산균 오메가3 등등 찾아볼 수 있고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이라던지 건강식품들도 저렴하게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20불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이오브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리뷰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